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1포인트 레슨 세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첫번째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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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선곡고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수학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레벨? 레벨? 네. 5. 25. 그럼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스피드를 늘리는 수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수연의 힘이 아닙니다. 저는 수연의 힘이 아닙니다. 저는 수연의 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연의 힘이 아닙니다. 수연의 힘이 아닙니다. 수연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이준 이 퍼드를 얹어서. 이렇게. 센터에 상 ball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높은 거에요. 먼저 이ï째. 호박. 자기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치는 거에요. almost full. 조금 더 높은 거에요. 이는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Rusia. 그리고 이의 경우 유지한 결과가 더 큰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ė glance景입니다. 잘 가고싶다, 잡고싶다 속도가 없는데 속도가 없잖아 속도는 없네 조금 더 워크 살짝 더, 더 워크 스피커 오케 스피커는 없죠? 완벽 조금 더 볼 그리고 조금 더 습니다 스피커 잘 오케이 시스템에도 1등인데 J5, H2, PLUS2, NU, English, 기타 등등 시스템이 있는데 구동 선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시스템을 실천에서 쓰는지 When I play bank shot, everything is system Almost Only when I play one cushion and then ball, almost never system And always I try to have system when I can put maximum English Or no English Because English which is in the middle is very difficult 맥시멈은 항상 쉽고 영어는 쉽고 영어는 쉽고 중간에 시스템은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영어는 영어는 1, 2, 3, 4, 5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영어는 1, 2, 3, 4, 5 같은 맥락인데 아까처럼 배팅이 필요한 공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텐데 첫 번째, 골이 너무 많으면 스피드가 없죠 첫 번째, 골이 너무 많죠 골이 너무 많으면 첫 번째, 골이 더 높은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이 더 높은 영어는 무치기 때문에 여기λα기에는 절밤을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밀키가 많습니다 제 손에 있는 영어는 공을 하나 더 높습니다 만약에 2, 3,5번 정도 맞죠 왠지, about 2,5번 정도는 없죠 아 에헤헤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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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 탕 자세가 어떤지 지금 보충이 곧 이즈 ok but close your hand well close no press no heart close ok ok but no thinking it's not important to think about this too much no thinking close open just half 으 평상시에는 그립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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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씨! 요케이씨! 오케이씨! 요벌컴! 요벌컴! 오케이씨! 요벌컴! 사실 포인트 레슨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설명해주실 때의 그 단골에 대한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뱃팅이 부족하다고 싶어서 뱃팅을 세게 세게 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당분은 힘이 아니라 그런 것을 수동소서에게 배웠습니다. 뱃팅이 부족하다고 싶어서 뱃팅을 세게 세게 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뱃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뱃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뱃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